데케이드 오브 럽, 호기심의 10년, XSFM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강변에는 부처님 오신 날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는 휴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말고, 우리 사무실 앞에. 아,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약간 나이트클럽이에요. 다섯 대씩 서로 결투를 신청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몇 대랑 쇼다운을 하고 왔어요. 제가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짧은 50미터 동안. 요새는 또 불교가 힙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애증의 정치클럽은 애증의 영화클럽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건조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조에디터입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영화를 하나. 아, 그렇습니다. 봄이 깁니다. 작년부터 느끼는 건데, 이상기후 때문에 봄이 짧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작년도 올해도 봄이 기네요. 맞아요. 긴팔을 굉장히 오래 입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티셔츠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고. 건조에디터가 오늘 들고 온 영화는 일본 영화고요. 그렇습니다. 주연은 한국 배우입니다. 심은경 배우였죠. 연기 너무 잘해요. 네. 참고로 같은 영화의 드라마판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고요. 제가 그거 보라고 건조에서 시켜가지고 처음 봤던 게 드라마판이었는데. 한국에 나오는 드라마판은 일본에서 찍은 드라마를 영어로 더빙 때려놓은 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설정을 기본으로 그렇게 해놓으셔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설정을 막 뒤졌어요. 사람은 입으로 일본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가 나와가지고. 이거 되게 저 소림자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가끔 막 페북 같은 데서 원피스 명장면 같은 거 딱 보면 갑자기 스페인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탱일집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영화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나온 드라마판 말고. 영화판의 주연 배우는 제가 써니에서 처음 보고. 첫 번째 명대사. 저는 벌교에서 와분에서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배우죠. 저는 저기서 처음 봤어요. 부산행. 첫 장면에 나왔죠. 아역배우로 시작을 했었죠. 배장금. 그렇죠. 영화 제목을 말 안 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신문기자라는 영화입니다. 신문기자라는 영화입니다. 드라마도 동명이고요. 책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세 개를 제가 다 봤어요. 다 보고 와서. 정복.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요.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교사가 되려고 올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관행이 잘못됐다고 열심히 자기가 비판을 하다가 막상 본인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사실 그게 최선이었구나 깨닫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때 무력감을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뭔가 바꿔봐야지 새로운 걸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일에 임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구할 정도는 통하는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정확히 그 프레이즈죠. 그리고 그 중에 그 이유가 탐탁치 않은 나머지 일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는 연령대상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방송은 다른 방송에 비해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걸 착각이라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 방송도 좀 막 나갈 때도 많고요. 특히 메타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국 이 경험 못 해봤거든요.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게 최선이었다는 걸 깨닫는 경험. 저도 못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으로서 똑같이 언론 비판을 할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해요. 맞아요. 마음 불편해요. 뭐 들어가려고 시도만 해봤지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만났던 매니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멀쩡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괴물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특히 언론이라는 업계의 특성, 이 일터의 시간표가 얼마나 빡빡한가, 관행이 어떻게 학습되는가, 취재 방식은 어떻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런 한계를 들을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그중에서도 스윙모델 얘기를 할 때. 네. 그렇죠. 네. 이건 사실 저도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유피디님이 훨씬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제가 못돼 처먹은 우리 미디어 모동자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고백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스윙모델을 해결했기 때문에 되게 재수없는 래퍼의 마인드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플렉스. 시끄러 루저들아. 변명은 그만. 이래서 더더욱이 제 한계가 분명한 거죠. 해결해놨으면 해결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뭘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뭐? 스윙모델 해결해서. 루저들. 이 얘기는 우리가. 와, 고트하다. 은근히 선거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리죠. 지방, 지역지와 유지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가 사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하지만 메이저 언론사들의 경영진들은 오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메이저 언론사는 전통적으로 전문 경영인을 경영진으로 드리지 않아요. 언론인을 드리죠. 네. 특수한 몇몇 파트를 제외하고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언론인 출신이 올라갑니다. 젊었을 때 돈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 다음에 돈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기득권과의 커넥션이 너무 끈끈해져서 버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버린 인생. 다 끌어안고. 다 끌어안고 짊어지고 가는 어른이 된 다음에 경영진이 되거든요. 이런 한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와, 영화라요나는 그 영화의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와 연결을 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XS몰 하이파이 섹션. 독일상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남의 소원 받아보물 바보상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시만요. 야야, 잠시만요.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XS몰 하이파이 섹션.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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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회, 수란주.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열려다 오른 캠페인 티셔츠 감사합니다 티셔츠 판매를 시작하고 한 시간 만에 저희가 리오더를 확정을 했어요 전혀 못 믿으실 것이고 불만이 가득하시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던 그 순간에 우리는 리오더 확정을 냈고요 몇 분에 몇 장 팔리는지를 측정해서 기록해놓고 리오더 수량을 정하는 나름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여름 티셔츠를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재입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원단 염색과 봉제 나염 포장을 이 기간에 다 했다니 관련한 업체들에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건조에디터가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무력감을 느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바 산 게 우리 대표님은 무력감을 별로 안 느끼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무력감을 느끼고 대충 만들지 않고 기어코 원단을 만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팔문되잖아 또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전 사이즈 재입고 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5월 25일입니다 초반에 주문 폭주로 인한 배송 지연은 조금 예상해 주셔야겠고요 보통은 제때 도착합니다 지난 한 해 의류 만들 때 드는 목돈 때문에 대출할 일 없도록 사장이 카드 포인트로 비품을 결제하거며 아끼고 아껴 올해는 마지막 한 분의 고객이 다 사가실 때까지 티셔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른의 이야기 저는 자영업자고 이케아 오너처럼 회사를 법인으로 돌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죽을 때까지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5월에 세금을 와장창 내죠 5월에는 세금도 내고 지금 티셔츠 대금도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넘어서 잘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헬마가 제 얘기를 듣고 토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이러면서 세계 3대 비공개 회사죠 이케아 카길 XSFM 그렇습니다 일단 2차 재입고가 다음 주 주말입니다 방금 유피님이 한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시저치 몇 천장을 제가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유피님이 개인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고튀하다 할부 없어요? 현금 입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티셔츠를 사잖아요 돈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세금 내고요 제 월급 주고요 그렇습니다 큰 구매 간단하죠 우리 회사 XSFM 가먼스 재입고됩니다 핑크색 이번엔 못합니다 핑크색은 지금 샘플 들어가고 있죠 나염수랑 못 맞춰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이랑 샘플 들어가고 있고 아마 한여름? 조금만 더 더워지면 한여름쯤 예상됩니다 하겠습니다 미리 가젤 핑크를 사놓으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 일하면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을 이번 주에 오늘과 내일 애증의 정치클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런 리액션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 죽겠구만 이번 주 요파시에서 언급이 되었죠 건조 리액션 드래곤이 엄청 기분 나빴다고 그래서 드래곤을 혼냈죠 지가 뭘 못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냐 저런 리액션을 받았으면 무엇이냐면 혁명은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강은주 연구위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유PD의 생각은 혁명은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거냐 그래서 유레카 그거군요 무슨 뜻? 혁명은 피를 흘리고 한참 뒤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분노하고 붕괴하고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 난리가 나고 한참 뒤 모두가 신경을 껐을 때 완성됩니다 어떤 예시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권 지금 시끄럽죠? 지금 완성될까요?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대정되죠? 더 싸우겠죠 싸우는 동안 사람들의 인식이 빠르게 바뀔까요? 아니죠 언제 바뀌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보편한 가치로 인정될 때입니다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는 끝나죠? 그럼 뭐가 되죠? 일상입니다 혁명은 일상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방송에서 선생이 했던 방송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마이크 잭슨 내한을 반대했던 나라고요 레이디가가 내한도 반대했던 나라고요 호주제 폐지도 격렬하게 갈등했던 나라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알지 못한 사이 혁명으로 넘어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호주제 되돌리라고 하면 그건 그냥 코미디의 소재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회적 합의는 고요하게 완성됩니다 아멘하고 싶은 분이네요 지금 시끄럽죠? 우리처럼 장 외에서 비슷한 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메타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현업에 있는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할 거예요 당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뀔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인트로에서 길게 알지도 못하면서 말 얻는 거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무용화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현장 밖에 장외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는 모든 전문 영역에서 중요한 업무잖아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내부에서 또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KBS 기자들의 기자회견이 떴던데 맞아요 지난 두 주간 언론인들이 언론인 욕 안 해본 사람들도 뭔가 말을 얹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와 비참하다 이런 기자회견 이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론의 모습이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사람들은 분명히 언론이 지금보다 제대로 질문을 해주기를 바라죠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이걸 단적으로 보여줬고요 왜 내가 궁금한 걸 대신 물어봐 주지 않느냐라는 거는 언론이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유효한 비판입니다 그럼요 그럼 제가 장외의 비판자로서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메타 언론 얘기는 어느 정도일까 이걸 쓰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인트로를 나중에 썼거든요 언론을 둘러싼 권력의 작동 방식을 좀 드러내는 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진보를 이루려고 애쓴 기자들을 조명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들어맞는 이야기로써 이 영화 일본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아베 정권의 언론 대응 전략이랑요 그 당시에 언론 자유의 상징이라고 불린 기자회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책은 그 기자 본인이 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고요 이북으로도 구하실 수 있고 영화는 그 기자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는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얘기 비슷한 얘기를 건조유터가 지금 해줬는데 독자가 보낸 응원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걸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잖아 여기서의 아무도는 기자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언론 상황이 가장 비슷한 나라를 꼽자면 저는 일본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번 책 읽고 느꼈어요 와 완전 똑같아 이렇게까지 같은 느낌이죠 저 분위기면 질문 못하겠지 싶었어요 올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되는 건데요 총 180개국 중에서 한국이 62위 일본이 70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하죠 양국 모두 문제 있음 단계예요 일본 언론에 대해서 국경 없는 기자회 평가를 옮겨보면요 기업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압력 젠더 불평등이 언론인들의 감시자 역할 수행을 방해한다 너무 익숙한 비판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이게 결과값이 같이 나올 수가 없는 정치 환경이잖아요 정치 환경은 굉장히 다르죠 저 나라는 한 당이 집권하고 있는 거의 장기간 독재하고 있는 나라고 이 나라는 4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뀐 나라인데 언론 자유 지수가 똑같고 언론을 움직이는 권력이 똑같다는 거는 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디테일을 예전에 네티즌하고도 그렇고 시사하 씨하고도 그렇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다 비슷한데 정도가 일본이 다 세요 이 세 가지 모두 그렇죠 기업의 이해관계 정치적 압력 젠더 불평등 그렇네요 한국의 기레기에 대응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스고미라는 표현인데요 매스컴 마스콤이랑 쓰레기 고미를 합친 단어예요 딱 똑같네요 어원까지 이렇게 근데 조금 들어온 건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보수 언론 비판하면서 기레기 이런 말이 좀 나왔잖아요 일본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이 너무 정부를 비판한다 이러면서 그쪽에서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연애국 기자들한테 먼저 그런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연애부 기자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연애부 기자들은 특별한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직종이 좀 다른데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아직도 종이 신문 중심이죠 그리하여 세계 최고 발행 부수의 신문은 일본 최고 발행 부수의 신문이 됩니다 여미울이죠 지금도 600만 부가 넘게 찍는다고 알고 있는데 영화랑 드라마를 봐도 신문이 퍼져나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속보가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나올 텐데 그렇죠 다 각 우체통에 신문이 이렇게 꼽히는 장면이 나와요 호회도 아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공개됐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웅성웅성 그리고 대형 전광판에 갑자기 앵커 나오고 그런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 영화는 되게 오래된 클리셰잖아요 윤전기 돌아가는 걸 보여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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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 초반만 해도 지하철 가면 신문 넓게 펼쳐 읽지 말라고 캠페인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다 읽은 신문 올려놓는 매너 같은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매너라고 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군요 다음 사람이 읽으라고 4분의 1이 매너인데 4분의 1 신문 쫙 펼치는 아저씨들은 다리도 그만큼 펼치더라고 퍼스널 스페이스 한국처럼 포털 중심으로 뉴스가 소비되지도 않고 또 다른 차이점은 부서 이동이 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쟁점의 전문성을 가진 기자가 한국보다는 많다고 합니다 고인물 선호 하지만 분명히 같은 건 극우 정권이 집권하면서 언론 자유가 급격히 후퇴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손타쿠라는 단어의 유행인데요 번역을 하자면 촌탁입니다 한자만 읽으면 촌탁이란 무엇이냐 직접적인 지시와 관계가 없이 상사의 뜻을 미리 헤아려서 이득을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알아서 기여라 같은 거죠 심기경호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뇌물과 압력 수사 관련한 거 할 때 늘 힘든 지점이 이거죠 알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지?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늦는다고 그랬나? 근데 촌탁이라는 단어는 훨씬 쉽게 쓰이거든요 일본에서는 보니까 그렇죠 더 흔한 일인가 보다 우리나라에서보다 네 쓸 때도 번역서에도 촌탁이라고 안 쓰고 꼭 손타쿠라고 다 쓰더라고요 맞아요 전문용어가 됐습니다 네 이 용어가 아베 집권의 후반기를 거의 상징하다시피 했습니다 손타쿠는 관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 정치권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졌고요 아베 정권이 이걸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죠 특히 언론에 그렇습니다 네 그 방식은 마음에 드는 미디어의 취재에만 응하고 정권 비판적인 매체는 철저히 배제하는 거였어요 네 뭐 이제 메이저 신문들하고 NHK 이상의 질문은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더 재밌는 건 이게 이제 한 번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 커뮤니티 전체가 말을 잘 듣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밸런스를 이루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클럽들 사이에서도 다른 언론사의 기자가 질문 많이 하면 눈 흘겨보고 제 그러지 말라는 얘기 서로서로 아름아름으로 전달하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잠깐 질문이 드는 게 네 극우 정권이 집권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했는데 네 고이즈미도 극우 정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베만큼 극우적이었던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땐 극인 줄 알았죠 마치 거기가 극인 줄 알았죠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다음에 트럼프가 나왔죠 그땐 조지 부시가 극인 줄 알았죠 그 전에 일본 언론 자유지수는 거의 10위권이었어요 네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2기 아베 정권 2012년에 집권하기 직전까지는 일본의 정치 취체가 거의 밀착 취재라는 걸 기반으로 했어요 일본 기자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취재력이 굉장히 센 걸로 유명했죠 네 이게 우리로 치면 도어 스태핑 같은 거예요 하루에 두 번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총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입 기자가 해요 정치부 신입 기자가 그런데 이걸 2011년에 나우토 정권에서 동일본 대지진 대응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에서도 계속 좀 말실수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이게 중단을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명시적으로 셧다운이 된 건 아베 때부터예요 그전에는 이제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총리 단독 인터뷰를 더 많이 하겠다 기자회견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갓나우토가 겪었던 일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겪었던 일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음날 요미우리에서 이상하게 꼬아서 그 단어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우리가 지금 그런 원조 일본 언론의 외국 솜씨를 이번 주 초에 구경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 갔을 때 일본 기자가 거기 왜 갔냐고 질문하니까 소속을 밝히라고 되게 공손하게 말했는데 그걸 NHK랑 요미우리 같은 데에서 되게 고압적으로 말한 것처럼 뒤집었죠 당신 누구냐며 말한 것처럼 그런 솜씨를 민주당 정권이 겪은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언론 포비아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당시 갓나우토의 내각들이 그걸 아베는 역이용하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언론을 제끼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 초기에는 단독 인터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매체를 본격적으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총리가 특정 방송사에 나온다 우리로 치면 mbc sbs에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 꼭 신문과 통신사가 함께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대요 그렇죠 그게 관례였대요 신문과 방송사의 취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고요 하지만 단독 인터뷰가 늘어나면서 그룹 인터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기회를 아예 제한을 한 거죠 저는 대통령 단독 인터뷰는 박근혜 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가능해? 같은 느낌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단독 인터뷰를 해? 일본에서는 더 일찍부터 있었던 일이군요 그렇죠 이번 정권도 했었죠 언론사 물관리는 총리 관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전반까지 퍼지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이걸 디테일하게 하는 방식 이를테면 기자회견은 원래 각 부처의 회견실이 아니라요 총리 관저 입구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 출입처가 출입하는 모든 곳을 통합시켜버렸다 네 근데 이 총리 관저는 출입 규제가 훨씬 엄격해요 그래서 기자클럽 우리로 치면 이제 출입처죠 여기에 소속된 기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안 일으키는 기자들 네 프리랜서 기자 뭐 이런 데는 다 못 가는 거예요 이 기자클럽은 아까 출입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는 기자회견을 운영하는 역할까지 해요 간사 매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임위처럼 그래서 그 간사 매체의 기자가 사전에 질문을 모아서 기자회견 전에 전달을 하고 회견 진행도 하고 발언권도 주고 이렇게 해요 되게 신기해요 기자가 진행을 다 하더라고요 이 기자클럽에서 우리나라 출입기자 제도를 가지고 온 거고요 제가 아마 뉴스사커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에 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러면 좀 약간 백악관 출입은 조금 약간 그게 관례가 살짝 다를까요 네 형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자클럽하고 우리나라 출입처는 기자들끼리 출입 언론사를 정하고 기자들이 반대하면 못 들어가고 콩클라베 같은 게 있었다고 하죠 옛날에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은 근데 쉽지 않아요 강퇴도 돼요 그런 와중에 아베 정권의 큰 위기가 찾아왔죠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있어요 노트북을 쓰는데 촛불로 켜놓고 써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실 폐쇄하니까 그거 기자실을 폐쇄해서 고통받는 기자의 모습을 극적으로 연출하려고 촛불 켜놓고 노트북으로 기자 쓰는 장면을 담았었죠 노트북이면 촛불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불도 켜졌대요 원래 연출의 영역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베 정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한국에선 사학 스캔들이라고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정확히는 두 개입니다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과 가케 학원 스캔들이 있어요 두 사건 모두 2017년에 터졌고요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이라는 거는 구구 성향의 사학재단인 모리모토 학원이 있는데 여기가 재무성으로부터 구규치를 헐값에 사들였어요 근데 여기에 아베 총리가 특혜를 줬다 관여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때 정권은 바뀌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근데 다른 걸로 바뀌게 됐죠 약간 양평고속도로 같은 그것도 훨씬 심하죠 여기도 총리 부인이 관여가 됐었죠 그리고 오타가 있습니다 모리토모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리토모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일본어 맨날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모리토모 학원입니다 총리 부인인 아키의 여사가 이 재단의 명예교장으로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재무성에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공문서 14건을 아예 조작을 하고요 여기에 죄책감을 느낀 관료가 자살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충 스케일을 느끼시고 싶으시면 이 정도입니다 처음에 이 동네 학교가 들어서는 땅 구교지에 책정된 가격이 9억 엔이 좀 넘어갔는데 총리실에서 무슨 힘을 썼는지 이게 1억 엔대에 팔려나가요 그럼 나머지 8억에는 뭐냐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 감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랬죠 근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 동네 오사카에 지역 시의원이 이걸 발견했는데 발견한 이유도 이게 아베 신조가 들어가 있는 대형 스캔들이겠지 이래서 발견한 게 아니고 학교에 신사가 왜 들어가 그군가 이러다가 그냥 쳐다보다가 나온 거예요 유명한 포스터 있잖아요 무슨 학교 포스터가 줬다고요? 했던 이런 지점에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그걸 봤으면 이상하게 느낄 점이 이렇게 우연히도 발견이 되는데 과연 처음 한 짓거리일까? 이걸 생각했던 언론인들도 많았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는 걸로 처음에는 약간 넘어가는 듯 했죠 그리하여 각회 학원 스캔들도 나옵니다 각회 학원 스캔들은요 이것도 대학 관련된 건데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이에요 각회 학원은 그런데 이 재단의 대학이 수의학부 신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일본에서 수의학부가 신설이 되는 게 52년 만이었어요 엄청 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재단의 수의학부를 주기 위해서 그 대학이 있는 지역을 아예 국가전략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조금 바꿔서 네, 좀 바꿨어요 훨씬 드라마틱하게 바꿨는데 영화에서는 이 모든 논란에 다 뭉쳐놓은 형태로 나오고요 드라마가 좀 더 세세하게 나눠서 보고 있어요 정말 블록버스터급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가 됐죠 이 영화 잘 팔려요 당시 일본 기자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딱 하나였어요 기자들도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요 네, 관방장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본 정치체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내각 관방이라는 곳은 한국의 대통령실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총리를 보좌를 하고 내각 사무 전반을 총괄을 하는데요 여기에 장관인 관방장관은 그만큼 중책이에요 총리로 가는 관문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관방장관이 총리입니다 그렇죠, 국무총리죠 총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을 합청해온 정부 아, 그렇습니다 아베 본인도 관방장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대가 아베 후임으로 총리가 되죠 이 관방장관 기자회견이 언론과 내각의 유일한 공식적인 취재 창구인데요 스가 요시대는 일본 대중한테는 레이와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저도 이걸로 알았어요 그때 짤이 엄청 돌았거든요 아, 그거 들고 있는 그 아저씨 오만 거 다 넣어서 그 밈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대요 맞아,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써놨지 사람들이 피카츄부리고 점심 제육 이런 거 칸에도 이렇게 종이 들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맞아요 대충적으로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곤란한 질문에 잘 피하는 걸로 더 유명했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걸로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차단을 했냐면 답변할 의무가 없다 질문이 너무 길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베리어를 해버렸어요 만약을 전제로 질문하지 마라 네, 맞아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만 굉장히 모호하게 반복하는 걸 잘 아는 유능한 탱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학스캔들에서도 리드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막 기자들한테 도발도 하고 기절도 넣고 속박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절 우리 마지막으로 권영진 대구시장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선 자주 쓰는 스킬인가 봅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기절이 아니라 게임 스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이게 할 말 없을 때 기절해버리는 스킬이 드물게 있긴 있거든요 다 스킬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레이드 유머를 넣었는데 레이드 유머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권영진을 떠올리다니 문학인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네 참고로 스킬인데도 밈이죠 그렇죠 더 오래된 밈이죠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준다 어차피 이런 게 기자들 상에서의 좀 자조적인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기자의 입장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취재원으로 두고 계속 일하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하루에 익숙해지게 된달까요 음, 그렇죠, 그렇죠 기자는 모험을 안 하면 가치가 낮아지는데 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가도 계속 월급 나오고 잘 살면 덜 기자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방관 기자의 기자회견이 실제로 관리의 상황 한 5분, 10분 정도면 끝났어요 이런 와중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딜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딜러는 혼자서 40분 동안 23개의 질문을 퍼부었어요 가끔씩 게임하다 보면 아, 던질래 이러고 던지는데 던지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피버타임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분노 모드 네,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총 20개였나, 22개였나 그랬죠 이 기자는 도쿄신문엔 사회부 소속의 모치즈키 이소코 기자였습니다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네, 제가 이것도 모지츠키라고 얼마나 오타를 냈었는지 몰라요 모치즈키 기자는 사학 스캔들을 원래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학교 관련된 거니까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취재를 많이 당했는데 여기를 주로 가서 얘기를 하다가 왜 관방장관한테는 아무도 캐묻지 않는 걸까 기자회견 라이브를 자기가 보고 좀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회견에 왔습니다 일단 사회부 출신인 것도 이례적이죠 다 정치부 장관 담당 기자들만 있는 곳에 맞아요 그러고 나서 각회 학원과 관련해서 총리가 특혜를 주겠다는 의향을 담은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캐물었어요 근데 스가 증거관은 계속 문서가 있다는 제보에 출처가 불분명해서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가 보통 이런 문서가 새어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일반적 베테랑 기자의 질문은 그 질문의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 그 문서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방장관쯤 된 사람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탱커가 할 수 있는 답변 선택은 요거밖에 없죠 출처 불분명하다 그 문서 가짜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출처 찾아와 막아내 이 안에 그런 고수의 수가 있군요 그 다음에 모치즈키가 던진 수는 이거였어요 그럼 실명고발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안다 나 취재원 준비돼 있다는 소리 실명고발자 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자 이제 관저 사무관이 나서서 주의를 줍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을 삼가달라고요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 아무렇게나 답변하면 그 다음엔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거 이 대반에 모치즈키가 그동안 어떤 기자도 할 수 없었던 말을 했어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스타 탄생의 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 원래 장관 기자회견이 항상 생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주류 방송사에서 이 장면이 일제히 방영이 됐어요 반향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회견 다음 날에 정부에서 총리 의향이 담겼다는 그 문서를 재조사하겠다라고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뒤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발표하라고 결론이 난 거죠 네 그 난리가 났던 게 원래 광방장관 회견을 하고 나면 오프더레코드 취재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 기자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몇 분 정도 또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없었던 것들을 물어보는데 대신 뭐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별로 쓰임새는 없지만 기자들이 입장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오프더레코드는 그런 식의 의미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고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날은 스가 장관이 아예 오프더레코드 취재를 안 해버리고 바로 총리실로 갔습니다 빡침 지금 큰일 났다 네 서둘러 포탈을 탑니다 그렇죠 포탈을 탑니다 시민들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응원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고요 신문 구독 부수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총리실내 대응도 달라졌죠 이 오프더레코드 취재에 첫날부터 응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모치즈키 기자가 질문을 많이 했다 그렇다 싶으면 바로 취재를 안 해버렸습니다 네 이런 대응이 문제였던 거는 언론사 간의 분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정보를 얻으려면 정권의 신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 비판적인 기자들 알아서 관리해라 이런 메시지가 가는 거죠 실제로 이 기자 클럽에서 오프더레코드 취재가 이러다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서 자제해라 이렇게 모치즈키 기자한테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신기하게 기자가 기자를 탄업하기 시작하죠 이 배경에는 스가 장관이 직접 기자들과 미팅을 잡아서 이 기자 좀 어떻게 해보라 말한 것도 있었고요 사실상 공법이 된 거죠 사실상 이렇게 기자가 기자를 탄압하거나 언론이 탄압하는 역할을 우리나라 기자 출입처에서도 하잖아요 일하는 기자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랑 이어지잖아요 말을 잘 듣고 추가 질문을 하지 않는 상태로 평온한 하루하루를 계속 보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튀었어요 그랬더니 취재원에서 좀 딱딱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튄 기자를 때리겠죠 너 왜 일상의 파문을 일으키냐며 그런 일이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있던 거죠 파문을 일으켰다라는 거에 대한 죄값으로 같은 언론사에서 아예 공격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어요 스가 장관이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질문을 하느냐 시간을 너무 길다 다 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같은 논리를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3K 신문이었어요 아예 모치즈키 기자한테 질문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느냐 질의서를 보냈어요 그럼 이제 또 답변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답변을 보냈는데 결과로 나온 기사의 내용은 정부의 공식 견해를 묻는 자리에 끝없이 질문을 퍼부어서 기자회견이 어지러워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일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분위기 파악 좀 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3K는 일본의 매경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장관회견에서는 기자가 각 언론사를 대변하는 질문을 해야지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건 뭘 공격하는 거냐면 일단 너 정치부 기자 아니잖아 너 선골 아니잖아 그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쿄신문도 지역지잖아요 어쨌든 물론 발행보수가 많긴 하지만 맞아요 그 선골 따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아베 집권 이전까지는 회견에 참여한 기자라면 누구든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한 언론사에서 기자가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셋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나 신입이든 아니든 손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언론사에서 나와도 장관 담당 기자만 딱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옆에서는 받아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잠시 후에 또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흔적이 발견됐죠 그렇죠 시나리오 써놓은 게 카메라에 잡혔죠 시나리오가 뭐야 큐시트 써놓은 게 네 큐시트에 필요한 거 질문을 할 때마다 관등 성명을 대야 됩니다 이 규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나중에는 아예 질문을 하려는 모치즈키 기자를 아예 무시를 하고 손 들고 있는데 아 이제 더 질문 없으시죠 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어요 극적으로 스타를 만들어주죠 네 자꾸 서사를 더해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견의 질문 수를 제한하는 규칙이 생깁니다 이건 아예 기자클럽의 관저가 제한을 했어요 처음에 기자클럽은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 좀 비틀어서 다른 언론사의 장관 담당 기자가 질문할 때는 규칙을 적용을 안 하고요 모치즈키 기자가 질문을 시작하면 앞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괴롭힘 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이 회견 현장에서 그리고 모치즈키 기자의 서포트를 한 사람이 있느냐 한 한두 사람 정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사람은 일은 이렇다 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도 어쨌든 기자니까 사안은 궁금했을 텐데 후속 보도도 할 테고 근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네요 맞습니다 그 후속 보도를 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치즈키 기자를 서포트했던 기자 중에서는 아사히 신문에 미나미 아키라 기자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서포트한 기자들이 있었군요 네 한두 사람 정도 있었어요 아사히 정도에서만 이 미나미 기자는 좀 더 경력이 있는 기자였어요 모치즈키 기자보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관례가 진짜 내가 이걸 도입한 거 뼈저리게 후회한다 일본의 회견에서 기자가 처음 질문을 할 때 소속과 이름을 대는 규칙이 2011년부터 도입이 됐대요 이 사람이 도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시 기자클럽에 소속됐는데 그걸 허용해 준 거예요 관절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때 본인의 언론인 선배는 질문자를 이렇게 선택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계속 연거푸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정도야 예의상 받아들일 수 있지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아베 정권에 와서는 매 질문마다 관등성명을 해야 하는 걸로 발전이 된 거예요 2011년에 찬성표를 던졌던 걸 후회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지사도 아니고 이것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의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남이 기자에 따르면 이 관등성명 규칙이 사회자가 계속 질문에 끼어들 여지를 줍니다 그럼 질문의 리듬이 끊기죠 그럼 기자는 압박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집중해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라고 추가 질문을 하려는데 딱 끊고 관등성명 되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시간 제한 규칙까지 생기면 마음에 안 드는 기자를 쉽게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가벼운 협조로 처음에는 이 관행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기자의 질문도 틀어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례를 정말 섬세하게 쌓아야 한다는 게 미남이 기자의 지적이었어요 이게 현업들이 정말 자세하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 이건 정말 감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 소속과 이름을 대는 게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허용된 사회라면 권장되어야 할 일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는 뭘로 설명하면 좋으냐면요 미국은 스포츠 경기할 때 주전 선수들 소개할 때 나온 대학교를 말하고 이름을 부르죠 신기하네요 그래요? 물론 저는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쓰면 어느 대학교 팀에서 나왔다는 게 되게 자부심의 근간이라서 그렇거든요 대학 스포츠가 굉장히 크긴 해요 그런데 학벌 사회로 인한 폐회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저어하죠 함부로 그거 하면 안 되죠 분위기상 그렇죠 스포츠 선수가 명문대 가는 것만 해도 되게 치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김현우가 고려들 같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 프로스포츠들은 고등학교 이후 드래프트여가지고 어느 고등학교를 얘기해주는 게 무슨 감이 오지도 않고 왠지 지역감정 선동하는 것 같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돼 있으면 그다음에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걸로 잠깐 봉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기자들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관등성만 될 수 있어 근데 총리실에서 내가 어느 회사에서 왔다고 하면 견제 들어가잖아 그 다음번에 나 손들면 못 본 척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랜덤 가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섬세한 관례라는 게 정말 키워드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문제 제기도 뭔가 이게 하기도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짜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 이제 이 미나미 기자가 제지했던 사회자가 끼어든다라는 문제는 예를 들면 질문이 연달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문서는 어디서 놨습니까 우리 집에서요 거실입니까 방입니까 방이요 둘째 서랍입니까 셋째 서랍입니까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이 연달아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사회자가 잠깐만요 관등성만 되세요 잠깐만요 관등성만 되세요 이러면 질문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죠 맞아요 사람인 이상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그렇죠 취재력이 약해지죠 네 지금 상황을 여기까지 파악을 하신 겁니다 갑자기 신문 잘 안 읽던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받은 기자가 생겼습니다 기자들이 늘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던 어떤 일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모두가 주목하고 견제 들어가죠 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 견제가 얼마나 직접적이었냐 2018년 말에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클럽에 특정 기자의 언동을 기자클럽 차원에서 좀 규제해달라라는 요청서를 보냈어요 너네 손에서 좀 해결해 네 이걸 사실 비공개로 좀 할 법한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이거를 우리로 치면 대정부 질문 같은 것에서 인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그렇게 했다 진짜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대놓고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기자클럽 우리나라 출입 기자처도 그렇고 관에서 언론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정리를 해달라라는 입장문을 우리나라에서도 공개적으로 보내더라고요 오마이뉴스나 그런 비마이너 같은 업체들이 출입 기자처에 등록하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삥삥 돌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때부터 그래서 일본 신문노조연합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 밤 공산당의 후예들 자랑스러운 공산당의 후예들 네 조직 차원의 견제가 들어오니까 줄여서 신문노련이라고 하는데요 신문노련에서 2019년에 항의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총리 관저 앞에서 최초의 언론 노조 시위가 벌어집니다 2018년에 아 2019년 2019년에 네 600명이 참여했어요 원래 노조에서는 한 300명만 와도 진짜 많이 오는 거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언론 노조 시위 600명이면 꽤 많은 거 아닌가요? 엄청나죠 그리고 아무리 일본 언론 가만히 들여다봐도요 일본은 집회가 규모가 클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보면 한 10명 모여있으면 기자들이 와서 막 죽고 있고 맞아요 동호회 모임인데 뭐 하는 거야 영화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집회가 규모가 작아요 이 나라 네 그래서 600명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노조에 감행하지 않았던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신문노련의 성명서에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모치즈키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을 한다라는 정부의 지적에 대응하는 부분이었어요 마이니치나 상케이 같은 보수 언론에서 가장 많이 공격한 지점도 여기였고 지방지 기자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 때리고 있었다 네 그리고 모치즈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저 기자 끌어내라 이런 구구 사람들이 많았어요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런 여론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기잔데 어떻게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질문을 하느냐 이런 거죠 하지만 신문노련이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정부와 언론 사이의 정보량에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자가 사실관계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해서도 질문할 권리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럼요 그렇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돌려 말하면 모든 질문에 씌울 수 있는 그렇죠 사실에 근거하면 질문을 왜 해? 답을 알고 질문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자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담긴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질문을 하는 게 기자의 일이죠 모치즈키의 행보에 열광하는 대중이 있었다는 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제대로 질문하는 기자가 없었다는 거고 언론계에서도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데 소홀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문노련의 이 시 이후에 일본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하나 이뤘는데 그 해시태그 내용이 질문할 수 있는 나라로였습니다 일본 정치의 좌파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좌파 정당이 결코 망하지 않잖아요 잘되지 않을 뿐 공산당이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중에 공산당 반드시 있고 질문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게 일본 대중들의 인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미나미 기자도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은 질문할 수 없는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치즈키는 어떻게 여기서 계속해서 혼자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기자의 에세인 신문기자는 영화 드라마에 진짜 모티프 정도만 제공을 했거든요 좀 바뀐 설정들이 많아요 맞아요 영화 드라마에서는 가정사가 좀 제시가 됩니다 저기 일본 서산물에서 꼭 등장하는 그렇죠 사명감 그렇죠 사명감 맞아요 그 사명감을 SMG 합리적으로 신문기자 진짜 되게 아주 전통적인 구성의 일본 영화 그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루즈하긴 했어요 루즈해요 근데 이게 기대하는 모든 것이 나오면 재미있는 장르들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뭔가 시련을 겪을 때 뿌예지면서 옛날 장만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과거해상 아니 그리고 부패한 내막 있잖아요 그 클리셰가 한국에서는 너무 아무 일도 아닌 거잖아요 한 80년대 쓰던 클리셰인데 일본에서는 막 대단한 것처럼 맞아요 아 문서 조작했구만 이러면서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서 문서를 조작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하나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다 맞아요 일본에도 넷플릭스 제작이 많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아무도 그 조명에서 일 못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영화와 드라마에는 사명감에 합리적인 극적인 서사를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경우에는 정권 비리를 보도하던 기자 출신의 아버지가 오보를 낸 기자로 몰리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설정이 있고요 드라마에서는 관료로 오빠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빠가 정권 비리에 좀 불응해서 이걸 쫓다가 모종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살 시도인지 어렸는지는 안 남아요 하지만 실제 모치즈키의 원동력은 이런 극적인 얘기에서 나온 게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 본인 말로는 반권력 기자를 지향해서 사회파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해가 안 가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이 직업의 본질 정말 이 간명한 직업 정신이 일본 언론에 한 번도 없었던 장면을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아름다운 일화죠 그런데 이 정신이 어떻게 보면 지금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항상 견지하고 늘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딱히 내가 상식적인 질문을 계속 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궁금해서 답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장면들이 알고 보면 전문가들이 가장 오랫동안 놓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를 극이나 영화에서는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다라는 걸 맞아요 사명감을 집어넣지 않으면 극을 못 만들었나 봐요 그 한 문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통적인 분위기의 일본 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화에서 최강 클리셰는 그거였어요 영화에서는 자살을 선택한 공무원이 나오죠 문서를 제보했다가 고래 몰리자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는 젊은 공무원에게 상사가 하는 말 아이가 방금 태어났다지 그런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가상의 무게 이 나라 이상해요 우리나라보다 서사물에 출판 개수가 몇십 배는 많은 나라일 텐데 이 클리셰를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걸 연출로 극복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명은 너무 잘 쓰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드라마가 더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언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회수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내년 2500명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만 18살이란 이유만으로 준비되지 않은 독립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21살로 법이 바뀌었죠 2001년부터 아름다운 재단이 시행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교육비, 주거비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립진비 청년의 현재 이슈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 사업 그리고 자립 청년들의 심리 정서 문제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보적인 단계가 돈 주는 거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이제 심리까지도 챙겨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일을 풀어나가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의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부터 아름다운 재단과 특집 기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그래요? 네 손 많이 갑니다 손 많이 갑니다 말해줄 분이 없어가지고 저건 못 따라하겠네 새롭게 단장한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웹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네 아까 베리클럽장에 그 얘기해줘가지고 기억났어요 오공청문회가 88년에 있었어요 저는 10살이었어요 동네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거북제과가 있었고요 거북제가 옆에는 전파사가 있었습니다 옛날 동네에는 이상하게 그 쇼윈도우에 TV를 틀어놓죠 네 전파사가 그렇죠 전파사가 TV 파는 데인가요? TV를 고치는 데 사실 거기가 뭘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파사는 TV도 고치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날 다 없어져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TV를 틀어놨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TV 채널이라는 게 4개밖에 없었던 시절이니까 전국에 온 국민이 그 시간에 다 청문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KBS 2 빼고 전두환이 나가서 이말저말을 합니다 그때 제가 집에 걸어가다가 태권도장 갔다 오는 길이었나 뭐였나 집에 걸어서 돌아오다가 농연을 본 겁니다 10살인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면전에서 화내는 한국 사람 처음 봤거든요 별거 아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깨뜨리는 순간 그 순간에 놀라운 집단 체면이 발생한달까요? 그래 저럴 수 있었구나 일본에는 이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에는 그걸 보고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저는 그 대사도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청문회장에는 풀리지 않는 의혹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였던 것 같아요 언론 얘기에요 오늘은 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임기 중인 두 번째였고 631일 만에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회견 전부터 뭐 이거 얘기할 거다 저거 얘기할 거다 얘기가 많이 됐죠 새로운 거는 전혀 없었고요 총선 패배 국정기조 전환 경제 현안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원론적인 얘기뿐이었고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대통령 시의 외압 의혹은 답변을 회피를 했습니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탱킹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을 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이 궁금하다라는 아주 모호한 질문 하나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죠? 아내가 현명하지 못했다 끝 어떻게 할 거냐랑 어떻게 생각하냐는 굉장히 다른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가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 대통령의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특검을 수용할 거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내가 현명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특검을 수용할 거냐고요? 라고 하면 같은 질문 두 번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같은 취지의 질문은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아예 허락이 안 됐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 밖의 언론자유 후퇴 라인야후 문제 지금 핫하죠 민정수석실 부활 같은 의제는 아예 질문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매체의 질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이게 할 말이 이건 거예요 이제 풀에서도 일단 손을 들어도 안 받아주니까 MBC 기자는 나중에 뉴스데스크에서 따로 불렀어요 네 특집을 했더라고요 계속 손 들었죠? 얘기를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BBC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조중동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질문을 못했어요 BBC 싫어하죠 지금 정부에서 BBC 엄청 싫어해요 원래 좋아했다가 BBC 기자는 원래 언론자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외교안보 질문에 한정해서 질문을 받았고 대박이에요 네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경제 질문은 경제지에서만 받았어요 네 아주 골라서 받았다는 인상을 주죠 그리고 분야별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 제한도 있었네요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일본의 풍경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메이저 신문의 언론인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가 좀 애매한 늘 가서 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듣는 얘기는 저는 그거였어요 그랬으면 그때 들어간 경제지 기자들이 다른 거 물어봐줬으면 되지 않았냐 질문 타이밍 많이 받은 조중동 기자들이 좀 물어봐줬으면 되지 않았냐 그런데 이러면 그냥 정치의 영원한 대결 구도로 빨려들어간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기회를 못 받은 기자들이 그런 말도 못해요 그렇죠 게다가 그 기회를 못 받은 기자들 입장에서도 내일 또 만날 조선일보 기자한테 너 왜 그따위 질문밖에 못했어란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게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영역인 거죠 일본 신문의룡 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회견은 정부 주체 행사가 아니다 스가 장관이 모치즈키 기자한테 여기는 당신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정말 혁신적인 대답이죠 여기에 더해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일본 민주당 의원이 이 회견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취재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신문이다 그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가 장관이 물론 롤드컵에서 선수들이 사전 인터뷰에서 이 판은 쟤네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겠지 그렇죠 하지만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그럼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받는 거는 그건 회견일까요? 정부에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일 뿐인 기자회견이라는 걸 대중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다 알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답답하게 계속해서 진행될 때 특성이 있어요 그 업계가 대중이 한심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죠 다만 그걸로 크게 혼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의 항상성만 지속되면 일을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원칙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신문노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신문노련이 이 사태를 겪으면서 냈던 방침이 있어요 새로운 방침이 기자회견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일본도 한국처럼 비공개 취재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애초에 마와리, 뻗치기 이런 말도 다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가서 제일 궁금한 단어가 그거였죠 아니 사슴이 왜 알아 신입이 가서 덜덜 떨고 있는데 사슴이 왜 알아 사슴 아와리였습니다 사슴 아와리, 그렇죠 물론 이런 취재의 효용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취재는 증거 능력이 약하죠 언론이 전처럼 정보 출처를 독점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비공개 취재에 기반을 하면 취재원이 언론 불신을 부추겨서 보도를 반박하기도 쉽습니다 이거 출처 분명하지 않다 이미 스가 장관이 썼던 전략이죠 그리고 언론서를 입맛대로 골라서 정보를 왜곡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공적인 취재 기회로서의 기자회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신문 노련의 결론이었습니다 언론의 신뢰도와 언론인의 노동 환경, 계속 장시간 근무 노출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도 기자회견을 충실히 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럼 뻗치기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클럽 제도도 검토해야 되고 프리랜서 기자를 포함해서 언론인 간의 연대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산케이신문에서 모치즈키 기자를 공격하는 그런 사태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일상이 지속되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에서 나아간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치도 그렇고 현 주소에 비해 진보적인 발언은 되게 날카롭게 많이 나와요 이게 10%의 좌파가 살아있는 나라의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기자클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출입처 기자죠 기자클럽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발언, 의견도 80년대부터 이미 나왔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폐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죠 굉장히 논의의 차원이 구체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기자클럽 폐지도 신문논의 입장은 절대 폐지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이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에서 정보 공개를 안 한다 그럼 기자클럽이 뭉쳐서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언론인들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었어요 그러려면 기자클럽도 유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프리랜서 기자들을 너무 배제를 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었어요, 정확히는 그러면 되게 가시밭길이죠 보수 언론들이 자민당의 편에 서서 또 다른 어떤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에게 흑색 선전을 퍼붓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최소한 기자클럽에서 그런 요미우리 기자를 뚜깝 패진 못하거든요 제일 센 회사니까 다만 내부에서 충실하게 누군가는 얘기해 주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허리스먼트에 가까운 취재 아니냐 근데 그건 되게 힘들죠 그 정도 원칙을 지키는 건 되게 힘들죠 인생이 꼬여가지고 내가 나중에 경력직으로 요미우리 갈지 어떻게 알아 업계에 오래 있으면 업계 사람들이랑 못 싸워요 모치즈키 기자도 요미우리 제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직 아니,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겠다 적어도 제 세대까지는 학생회 출신은 대기업 HR들이 먼저 데려가고 청학생회 출신은 그리고 언론사들이 데려가는데 언론사들은 당연히 순서대로 조선일보에서 먼저 데려가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먼저 데려가죠 왜냐하면 제일 연봉이 높으니까 그럼 조선일보는 왜 이네들 데려가죠? 일을 열심히 해본 애들이니까 지금 빨갱이인 건 상관없어 조선일보의 뜻대로 됩니다 말 잘 들어요, 가면 주공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잖아요 이 날 먹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야 뭐 그냥 둘이서만 사니까 강아지만 잘 돌보면 되니까 괜찮은데 마흔이 넘어가고 시윤이 넘어가면 가정건사하는 것도 죽어놔요 맞아요 왜 이런 일에 협박 보면 다들 저 애가 협박하고 돈가족 협박하고 이것도 일본의 영화의 클리셰잖아요 아이가 방금 태어났어 저는 개인과 전문가와 사회의 역할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건사하기도 힘들죠? 그러면 오늘 하루는 평화로운 게 최고입니다 그럼요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위기를 겪으면 안 돼요 언론인이라고 다를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이 업계를 10년을 구경하면서 느꼈던 건 기자는 적어도 되겠다 짧게 얘기하면 더 적은 기자, 더 많은 언론사가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언론사 입장들 봐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단이 해체됐다고 씁시다 일본에서 기자클럽이 해체됐어요 그러면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밤새야죠 그렇죠, 뻗치기를 해야죠 캠핑이죠 캠핑을 모든 언론사가 다 나와서 해요 어떻게 하죠? 랜덤번업 해봤죠 들어간 놈만 합니다 그랬는데 영 별로고 영 안 팔려 그럼 뭐 장사가 안 되니까 포기하겠죠 저는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늘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생각하는데 그래서 언론사들이 실력을 못 보여주면 망하는 그리고 오늘 죽을 것처럼 구는 기자들이 그 언론사를 매겨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어떨까 그냥 사고 실험입니다 그렇죠 일상을 지속하려면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죽도록 해야 되는 상황? 그 모든 도전이 한 명의 기자가 바꿀 수는 없는데 일본 신문 노련의 이야기처럼 언론인 간의 연대를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가장 좋은 사례로 뉴스버스를 보는데 뉴스버스라는 작은 매체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정말로 언론사의 규모에 비해서 이번 정권에서 가장 심하게 탄압받은 곳이죠 여기 대표가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그래요? 조선일보에 편기자로 있을 때 뭐 했나 봤거든요 그냥 조선일보 기자예요 근데 나와서 본인도 잘하지만 그 회사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기자들도 상당히 전투적이에요 은근히 지금 후원이 좀 늘어나고 어느 정도 저널리즘만으로 먹고사니즘을 해결하게 된 최근의 회사들 다 신생들이거든요 개중에 제로로 된 게 뉴스타파급인 거예요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 안 많아요 일단 100대를 하는 거죠 저는 어느 시점부터는 기자가 가수나 배우랑 동일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커리어에서 계속 빵빵 터뜨려야 되는 기자단으로 평생 살아가지고 나중에 잘 풀려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도 하고 어디 대기업 개어스 사장도 하고 이런 언론인들의 인생에 정반대죠 본인의 보도를 커리어로 삼아 살아남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일단 기자들이 만들어야겠죠 일상을 깨트리는 건 노동권 탄압이거든요 노동 탄압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회사원으로 생각한다면 네 하지만 저는 연예인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기자를 우리나라는 프리랜서 기자가 많이 없죠 다른 나라에 비해 거의 외국에서는 프리랜서 기자들이 많은 전투력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일본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1인 기자 언론사들이 되게 은근히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일당백 역할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한 미친놈 90에 멀쩡한 사람 1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왜 저 용과같이 에이세소 본 미친 유튜버 있잖아요 아 네네네 사람들 뒤 캐고 다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한 9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는 막 불륜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예요 언론의 권력은 절대 자격증으로 지적해줄 수 있는 권력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권력이 되게 막강해요 전쟁에서까지 신성한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네 이렇게 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격은 아무도 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상 모든 곳 어떤 곳에서나 그러면 제 생각은 결론은 자본주의에 맡겨라 밖에 없어요 언론이 의존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가 너무 강구한 것도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포털 중심의 뉴스라 그 뉴스를 통해 돈을 버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그 방식 자체를 바꿔야지 그 뒤에 말씀하셨던 언론사는 많게 기자는 적게를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본에 맡기기에는 삼성은 너무 많은 언론사에 광고를 줄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전혜원 기자 처음 섭외했을 때 전혜원 기자도 저한테 그런 게 궁금하니까 기자처럼 꼬치꼬치 아 기자지 해물 없거든요 돈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언론인들 만나면 늘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현업의 언론인들이 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문제 물론 잘하는 사람은 돈을 몰라도 되죠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영화감독이나 영화배우나 작곡가나 가수처럼 본다니까요 기자를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사람이 저널리스트로서 무슨 매력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요즘은 좀 이상하게 바뀐 것 같다 그냥 조용조용히 사고 안 치면 돼 이 메시지로 변질되면 안 되니까 이 영화는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영화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애정클도 그런 측면에서 쎄빠지게 하고 있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애정클은 제가 망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나올 거야 좀비야 좀비 내일 이 시간에도 애정클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민의 트와 이승균 PD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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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